대한민국 16강 진출 가능한가? 보시는 분들이 놀랄 겁니다. 대한민국 연예인 중에서 남학금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인데. 그럼요. 인정하죠. 내가 오늘 좋은 프로에 나와서 왜 액서를 들으냐. 이 사람 때문에 얘기해. 왜 주민규 선수? 왜 주민규 선수를 안 뽑았는지 나 이해가 안 갑니다. 벤투 감독 안 친합니까? 벤투 감독이 안 친합니까? 대한민국.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걸 들었어. 그 사람은 왜 그 뭐. 구자철입니다.